오늘도 여전히 탁한 공기 때문에 숨쉬기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내일도 황사의 영향을 받아 공기질이 나쁘겠으니까요.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나쁘지만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강원 내륙 및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그리고 전북 동부에는 0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를 보이겠고 특히 일부 전남권 내륙과 경상권 내륙은 25도 가까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약해지긴 하겠지만 황산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곳이 있겠으니 내일도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